지난 5월 23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철수 대위가 북한에서 미그 19기를 몰고 기순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그의 사진이 실려있었고 그 다음에 참 그분이 자유를 찾아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넘어온 젊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축하를 하고 흥분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기쁨의 감정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상반된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신문 두 번째 세 번째 면을 보니까 이대위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27살 먹는 아내와 한 살 바귀 세 살 바귀의 두 어린 꼬마가 함께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또 한번 슬픔이 점이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서운 사지에 버려진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해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어떤 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하지만 죄 없는 가족을 죽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넘어온 사람이 그게 남자야 사람이야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흥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유 그것이 그다지도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도 값진 것인가요? 성경을 우리가 펴보고 조용히 읽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선 제일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자로 우리에게 자기를 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갇힌 자를 놓아주고 또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해방자라고 그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시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해방자여 동시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에 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예다, 종이다, 악박이다, 핍박이다, 멍해다, 종살이다 하는 이런 자유와 반대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느끼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는 영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1941년 1월 6일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는 인류에 계셔서 꼭 필요한 자유 네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또 종료의 자유, 공피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우리가 인간다웁게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그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꼭 전제되어야 할 근본적인 자유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영적 자유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무섭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충돌이 있음을 자주 체험하시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오늘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낚아채고 죄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죠. 이 무서운 죄악의 쇠사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면 내가 죄의 몽해를 지고 끌려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죄를 범합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보고 죄 있는 자가 돌치라고 하니까 돌친 사람이 누굽니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똑같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자유케하리라.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 자유가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거 무서운 무지가 주는 피해인데 참 이거 심각합니다. 몰라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했습니까? 우리가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하고 반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는 뭐 편연의 자유 다 누리고 있고 공포의 자유에서 우리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다 누리고 있고 그런 대로 우리 종교의 자유 다 누리고 있는데 뭐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쳐다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한 번 형무소에 있는 종신신형을 사는 사람을 한 번 가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평생 형무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형무소에서 한 10년 살다고 보면 그래도 경력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많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표현의 자유도 누립니다. 못 먹어서 뭐 굶어 죽는 법도 없습니다. 공포의 자유도 그에게는 없어요. 종교의 자유도 그에게 다 있어요. 이제 갓 들어온 제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무소에서 다른 제수들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그런대로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고 자유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무소 안에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누립니까? 아무리 자기가 모든 자유를 다 누린다고 해도 형무소 안에 그 몸이 갇혀있는 이상은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형무소에는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와 같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자유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군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탄의 무서운 권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최근 우리는 기막힌 사건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주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천인공로할 일들을 놓고 참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는 이런 슬픈 감정마저도 이제는 퇴색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충남 아산에서 아무 힘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그리고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느냐 11살 먹은 소녀가장을 14명의 남자들이 개처럼 못된 짓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그 소녀에 계셔서 오빠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되고 선생님이 되어주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바디가드가 되어주어서 그 어린 소녀가 그래도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품이 품노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유리나는 무서운 악당 천인공로할 만한 폭군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14명 중에서 아직도 철이 들리 안에서 여자라는 그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보면 10대 소녀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12명은 다 성인입니다. 일부러 끌어다가 술 먹이고 일부러 취하게 하고 일부러 본들을 흡입하게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개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에요. 요정에 들어가서 고급 요정에 앉아 내로라 하는 사람 명함 내세우면 내둘면 그래도 다 알아볼 사람들이 무릎 위에 자기 손녀발밖에 안 되는 삽파란 딸애들을 앉혀놓고 희덕거리면서 즐기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유인입니까? 수입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면서 팔아먹고 거기에서 폭리 얻어서 축제하고 자식들 호황시키고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인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인이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핵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자연공예가 아닙니다. 죄공예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내 말에 그하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짧은 말씀이고 강렬하지만은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마치 맑고 깊은 샘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놓고 너희가 내 말에 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는다 믿는다 하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됨으로 진리를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참 제자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목사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참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뭡니까?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인이요. 그러므로 키가 되는 말씀은 거한다는 단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무려 11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112번 가운데서 반이상이 되는 66번을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1,2,3,4에서 66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18번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신자가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신자 안에 거하신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면 하는 영어를 쓰죠. 이 거한다는 영어는 일종의 유추적인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집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거한다는 말 속에는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철없는 아들 딸을 집에 남겨놓고 외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애야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문 꼭 잠그고 엄마 아빠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어야 돼. 이러죠. 그러면 어린애들이 예 알겠어요. 안녕히 나이오세요. 하고는 탁하고 문장굽니다. 자 그러면 예는 집안에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집안에 구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 한곳에 머물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이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면 말씀 안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믿는다 믿는다 하는 사람이 고백은 하면서도 질질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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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내 말이 거하라 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단계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체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분 좋다고 듣고 기분 나쁘다고 듣지 않고 형통하다고 귀를 기울이고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 이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몸 아닙니까? 부부는 한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한다는 말이 공공론이 성경 안에서 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몸이라고 하면 부부 사이도 통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부인 안에 부인이 남편 안에 나 생견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부부 생활 바로 하려면 서로에게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말이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뭐 직장에서 상관에게 좀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꽉 잠가버리고 들어악는 남자를 한번 나에게만은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끄럽다 날 좀 가만히 두어 가만히 두어 아무 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소리 지르죠 그렇게 되면 집안이 문제가 터지죠 부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목욕탕집 아저씨인지 아들들인지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보니까 목욕탕 경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서 돈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다가 화가 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말 안 해 하고는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버리죠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부인이 한 수 더 뜹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 해봐요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해봐요 해봐요 뭐 얼마나 버티기는 뭐 얼마나 버티요 뭐 일주일을 가겠어 뭐 열흘을 가겠어 그렇죠 부부사이라는 것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 안에 얼마나 버티겠어 안 들어 얼마나 버티겠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그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끌린다는 말하고 토합니다 끌리니까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자가 아니에요 무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안 끌립니까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끌려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좀 더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끌리니까요 큰교회 목회를 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좀 무언가 매력을 느끼고 자꾸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내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두고 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니까 영적인 지도자니까 뭔가 마음이 끌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편지도 써보내고 어떤 사람은 또 마당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끌어안을 듯이 또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 끌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끌려야지 안 끌리고 전부 지나가면 고개 돌리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끌려야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영광에 끌리게 됩니다 끌리는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 안에서 자기를 게시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에 예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성경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 배우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이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같이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이 진리는 뭐 몇 개 외우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밤낮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우세요 배우세요 예수님에게는 끌려야 합니다 마음이 끌려야 합니다 세체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창서의 3장 15절 아니죠 아니죠 어디입니까 10편 1장 2절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다 10편 119편 103절 사람이 많은 탈침으로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0편 119편 1362절입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이사연설을 조금 읽었는데 읽다가 50장 4절의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는 어떻게 좋은지요 주요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는 제자라는 말도 됩니다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피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그 말씀 평소에 잘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따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깊이 젖어드는데 그 한 번 젖어든 말씀은 마치 깊은 곳에서 스며나는 샘물처럼 내 마음을 채워요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을 안고 있어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길을 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네 좋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만이 구할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적으로 만족하고 즐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꼭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알면 뭐 할 거요 박사가 될 거요 시험을 칠 거요 뭐 할 거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진리 대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가이드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또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은 순종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격화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글로 쓰여지고 활자로 쓰여진 성경 책이지만 이 책의 말씀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화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말씀대로 그는 사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격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이 인격화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인격화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인격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인격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한 말씀은 말씀으로서 역할이 바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항상 기를 기울이고 항상 배우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쉬워요. 내가 진정 자유인인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체크합니까?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안 짓는다 하면 안 지울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인이요. 안 한다 하면 안 할 자유가 있습니까? 안 합니까? 자유인이요. 안 한다 해놓고는 합니까?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전쟁터에서 사병이 무슨 통신으로 상관에게 자기가 포로를 잡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소대장이 그러면 이리로 끌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소대장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님 기가 탔어요. 그러면 너 온 차로도 빨리 와. 그랬더니 소대장님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입니까? 도대체 누가 포로요. 그럼 넌 선생님께서 천하에 쓸 수 있습니까? 누가 포로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자유입니다. 36절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그 자유는 분명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냐. 4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혼을 쫓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고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유하냐 안하느냐 하면 자기를 시험해보면 알아요. 안 짓는다 하면 안 짓는 거고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야 자유하네요. 제가 7월 6일장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참 제가 감동 깊게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김기영 장로님의 기사였습니다. 창업 7년 만에 우리나라의 카 앰프의 수출 제1위를 달성한 글로리아 전자 책임자입니다. 그분은 사실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어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여튼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불편한 몸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7년 전입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철학이라고 할까요? 사업 철학을 시편 1편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 참 이거는 목사 뺨치는 사람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편 1편 뭐라고 나옵니까?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자기는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악인의 계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절대 부정한 돈을 안 번다. 결정했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는 돈, 술, 여자를 동원하는 비즈니스는 절대 하지 않겠다. 결정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교만하다는 말이죠.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일하겠다.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은 욕심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놓고 사업 철학을 거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시편 1편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업 철학을 만든 사람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업 못한다 하고 많은 사람이 염려를 했지만 오늘 7년 만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자유인입니까? 와, 얼마나 자유인이요? 안 한다 하니까 안 하지 않아요. 한다 하니까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인입니다. 왜 이 자유가 김장모님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자유인데 왜 그분만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우리도 안 한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다 하면 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질끌려가고 하고 있어요. 자유인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체험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안 한다 하면 안 합니다. 한다 하면 합니다. 이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그어하는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그어합시다. 말씀 안에 그어합시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이 병들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말씀 안에 그어함으로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자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으면 오늘부터 말씀에 그어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그어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기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